짜장 시키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? 그 사람 배고프고 서럽고 열받고 그건 다 어떻게 할 거예요? 너 또라이네? 아, 걔만큼 빠른 애는 본 적이 없다. 완전 짱. 그야말로 베테랑지. 야, 운전 똑바로 해라. 너야말로 똑바로 해라. 나를 까피했어. 도진. 저 단어기 선수예요. 오빠 파이팅. 내 그릇 가져와. 어? 어? 우리 가져오라고 빨리!